근력운동으로 근소실을 예방하라 반갑습니다 김상진 교수입니다 팔 근력 강화를 위한 어깨 안정화를 해봅시다 진보를 위해 바라앉은 자세에서 발을 모읍니다 앞발을 내밀어서 세라밴드를 누르고 수건을 기드랑이에 끼웁니다 손으로 세라밴드를 잡으시고 발꿈치의 90도를 유지하십니다 천천히 가쪽 안쪽 가쪽 안쪽 그렇죠 짧게 잡으시면 더 힘이 들겠죠 어깨 안정을 위한 근육을 강화시키는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어깨가 가볍다 팔 근력 운동 어깨 안정화 이 캠페인은 영천시 보건소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영천시 보건소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영천시 보건소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영천시 보건소와 함께합니다